안녕하세요 김창산로 칩포터 지완더 우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손님도 한번 모셔왔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창산로 이신윤 선수 김동민 이신윤입니다 오늘 5월 5일 김창산로 특별 이벤트로 에어바운스 키링만들기 또 이렇게 많은 방향제도 주고 이렇게 여름 많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 안 해봤으면 지금 하러 한번 가볼까요? 바위 바위 포 이겼습니다 바위바위보!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머리도 이쁘게! 안녕하십시오! 이겼어! 이겼어! 우리 유일리 선수들 자 우리 축구 이벤트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른발로 하면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왼발로 해도 무조건 들어갈 것 같은데 기회는 한번 자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자 유시비 선수 과연 자 유시비 선수 오케이 파이팅 나이스 또 성공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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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가볼까요?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가볼까요?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네 아 좋습니다 오케이 맛있게 일단은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봅시다 출발 출발 역시 파이팅 출발 그래서 엠리님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 김선수 한 거예요. 저희 10위 친구들 만났는데요. 친구들 오늘 이벤트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특히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봉차기가 됐어요. 봉차기! 친구는요? 아이스크림 바라서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벤트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김정상도의 많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